내가 볼 때는 일단 얘를 먼저 제거하는게 맞아 여기서 가위를 딱 들고 바로 딱 여기서 이거 딱 들고 됐어 완벽하게 제거했다 좋았어 자 이제 가면 되겠어 다 숨기고 가자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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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핏자국은 어떡하지? 와인을 옆에다 엎어? 한 명 더 있는데 어? 오 깜짝이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여기에는 못넣습니까? 그냥 여기다만 놔도 되긴 되거든 됐어 됐어 이것도 이것도 흠조가 남기지마 그냥 이 상태로 나가면 될 것 같애 그냥 이 상태로 나가면 완벽할 것 같애 이제 문 열었을 때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됐어 나가 나가 내려가자 세이브 그래그래 아 드디어 해냈다 아니에요 저거 도구 아니에요 어? 일로는 가면 안돼 잠깐만 진짜 내려갔때 어떡하지 웨이터 옷으로 바꾸고 내려가야겠는데? 그 다음에 총을 버리고 가야겠는데 그 다음에 총을 버리고 가야겠는데 내가 웨이터 옷을 어디다 놨더라 여기 이쪽에다 놨던가 여기 이쪽에다 놨던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총을 바닥에다 내려다 두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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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내려가면 되겠다 완벽하다 무쌍 암살을 하고 안걸리고 빠져나오는 남자 오케이 솔직히야 방해 바로바로 바로 내려 안걸렸어 안걸렸어 다행이야 안걸렸어 안걸렸어 걸릴뻔했어 이젠 가야돼 이젠 나가야돼 일로 그냥 점프하면 안되나? 설마 다리 부러져? 아 뭐야 뭐야 이거 옷 갈아입는거잖아 그냥 갈아입자 그래 야 이 옷이 제일 낫다 이 옷이면 아무도 의심안해 안걸렸는데 무심하는 애들 있긴 있는데 괜찮아요 됐어 시체발견했대? 괜찮아 어차피 다 지금 내가 끝내놨잖아 근데 지금 목표가 미친데 아 일로도 나가도 되네 일로 나가자 자자자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뛰는게 안돼 지금 난 항상 뛰는 버튼 누르고 있어 누가 이렇게 가니 이거 뭐야 이런거 괜히 누르지마 야 어어어어 아니 야 뛰는거 안되는데 뛰는거 안되는데 뛰는거 안된다고 뛰는거 안된다 이제 된다 야야야야야 야야 하 하 아 깼다 뭐야 저거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여기 안되 오케이 됐어 의심하는 사람 없어 크 마지막은 보트타고 탈출하는건가? 키가 없어 이런 쓰잘데기없는 현실적인게임을 받나 반대쪽에서 타면 안됩니까? 닥터 뒤돌고있어서 안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와 됐어 클리아 음림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앙! 감사합지 앙! 결창지 아 정말 고맙습니다 대머리 보다가 머리숨 많은 애들 보네 야 약간 표창원씨 닮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라오는 굉장히 닮았는데 얼굴이 한 번 봐봐 그치 눈매가 완전 똑같은데 하이 뭐 명단 이런 얘기라는거 같애 리스트 명단 세이프 얘기도 하는거 같고 메세지를 보냈다는데? 아 깼네요 에피소드 1을 모두 다 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션이 좀 빡셌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 야 그래도 그런건 있어 무쌍으로 깨진 않았어 어 무쌍으로 깨진 않았어 어 내가 처음이었지만 내가 처음이었지만 앞에 튜토리얼 하나랑 두개 그리고 이번 미션까지 암살로 깼어 걸려서 나오질 않았잖아 음 하다보면은 이게 메탈교 솔리드 같은 게임이야 암살을 하고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 어 어 좀 약간 좀 영화가 현실처럼 내기 힘든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조화문의 비디오 공략 게임 히트맨을 모두 다 깨봤습니다 에비소드 2는 다시 또 이제 상반기 좀 지나서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깨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200명씩 엔딩편 꼭꼭 눌러주시고 어 이래 차다보니까 좀 보시는데 답답한 면도 있을텐데 최대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있는 조바문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들어가면 비디오 게임 공략 유튜브로 다 편집되어 있는 영상들입니다 전편 다 편집되어 있어서 영상들 3500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뭐 본편 영상들도 다 편집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